K2전지 초토화시키는 다연장 로켓 천모 한국군 재벌인이라 불리는 국산 로켓 연고 그리고 어떤 지형이든 자동으로 저공비행이 가능한 초음속 국산 전투기 KF-21 전투기까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는 천문학적인 그러한 무기 거래 수출이 성사된 바 있습니다 5천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과 같은 후기는 없었다 그동안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0억 달러 수준이던 방산 수출액은 2021년 7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클럽을 방산 수출 시장에서 세계 5강 자리를 점검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 소총 환자로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무기 체계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 어떻게 단세기만은 무기 수출 강국으로 뚝뚝 설 수 있었던 걸까 우리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으로서 이러한 제조업 기반의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품질과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면서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실제 생산량 이런 것들을 많이 틀려왔다 이거지 지금 갑자기 수요가 나오니까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퀀텀 점프를 이뤄낸 K-방산의 눈부신 저력과 함께 우리나라 국가대표 무기 체계들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조명해 본다 지난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K-방산의 글로벌 4강 진입 목표를 체명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 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방산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곳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지시한 것인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공격기 F-A-50과 K-9 자주포, K-2 전차 등 국산 무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우리나라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총괄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추후 개별 업체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인데 계약이 성사되면 역대 국산 무기 수출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 방산업체 두 곳은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수출 총괄 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한 달 만에 1차 이행 계약을 맺으며 약 7조 원대의 전차와 자주포 수출을 확정지었는데 총괄 계약 당시 수출을 약속한 무기는 3가지 K-2 전차 천여대와 F-A-50 경공격기 48대 그리고 K-9 자주포 670여 문이다 이 중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한 1차 이행 계약이 마무리됐고 2023년 중반까지 F-A-50 경공격기 수출까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는 최소 25조 원에 달하는 수출 잭팟을 터뜨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미 올해 초 우리나라의 한 방산업체가 아랍에미리트와 수조원대의 천공투 미사일 수출 계약에 성공하며 국산 단일 무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는데 또다시 반년 만에 방산 산업 역대 최대 수조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 것이다 최근 폴란드발 대규모 방산 수출이 성사된 바 있는데요 폴란드발 방산 수출 방식은 일종의 패키지 딜 방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패키지 딜 방식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방식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기술력을 해외에 이전할 뿐만 아니라 해외의 값싼 인건비, 노동력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을 줄임으로써 생산 단가를 효율적으로 절감하여 앞으로 더욱 방위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런 무기 체계 생산 능력과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왜 갑자기 대대적인 무기 수입에 나서게 된 걸까 그 뒷배경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 진행형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올해 2월 러시아와 나토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우크라이나가 전란에 휩싸였다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유럽 전력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지리적 특성상 우크라이나와 인접해 있는 만큼 폴란드 역시 러시아의 공격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소련에 점령당했던 아픈 과거가 있는 폴란드는 더욱 긴장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전쟁 초반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게 되자 폴란드는 각종 전차, 자조포 등 약 2조 4천억 원어치의 무기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폴란드 역시 전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대대적인 무기 수입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사실 폴란드가 처음부터 K-방산 무기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당초 독일로부터 레오파드 전차 등을 들여올 계획이었지만 물량이 턱없이 부족했고 수입한 무기조차 수리하는데 1년 이상 수요 실전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독일의 방산무기 생산 능력이 폴란드의 수요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것 동일 이후 군사력 증강에 소홀했던 빈틈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독일에 이어 미국에서도 무기 공급을 받지 못한 폴란드는 전력 공급을 메워줄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했는데 그 자리를 바로 한국이 차지한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이렇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때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고품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부품 고장 나고 뭐 하여튼 써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60만 대군을 항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시설을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지상 장비류는 거의 국산화가 돼 있어서 그런 부품이나 구성품을 항상 재고로 가지고 있고 하여튼 그런 AS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최고의 강점 중에 하나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